아우 어우 패션 괜찮아 좋아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야 아니에요 음 어디 갈까 까매 쉴키 까매 쉴키 괜찮겠다 하바나 온난화 하바나 온난화 하바나 온난화 황금 앰뽀 황금 앰뽀 처음 써보는거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편입장에 가발 샀다고 했는데 언제 쓸거냐구요? 고민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가발이 재벌이 카르가 아니다보니까 어깨가 될때 당하면 너무 간질간질 하거든요 음 그래서 좀 그래요 쟤 뭐지? 저 녀석 뭐지? 포드 타고 어디 가는거에요 쟤? 뭐 하는거야 얘들? 한명이 시작섬 가는거에요? 시작섬 쟤 가네 시작섬 왜가지 이제 템도 안나오는데 시작섬 시작섬 어 뭐야 황금 앰프 왜이래 어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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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극혐이네 뭐야 스킬을 만들다 말았어 아니 도트는 도색이 안돼도 개머리판은 도색이 되야지 너무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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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네요 어차피 서쪽으로 가야된다 아이조코스키는 언제 나오느냐구요? 우리 블로울이 나오게 해줄리가? 블로울은 한국 게임이지만 이미 북미 서버 스트리머들 스킬을 먼저 냈다고요? 한국 게임이지만 한국을 신경을 안써요 오늘 긍정맨입니다 아 우리 블로울은 잘 챙겨줄거에요 우리의 블로울이기 때문에 잘 챙겨줄겁니다 저는 블로울 분들 사랑합니다 블로울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한국인 스트리머들 스킨도 나을거 같아요 언젠가는요 말이죠 하하 내려면 되나요? 어? 앞에 차가 있네 속도도 맞추죠 하이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보고 가깝네요 가? 가보자 저거 서버니양 같은데 앞에 사람 저거 사람 아니에요? 저거 움직이는거 사람이잖아 보세요 저기 사람 왜있어 뒤에서 들어갔다 봐봐 어? 보급척 먹었네? 저게 무슨점이지? 그로잔가? 보급척 먹었으면 삼뚝 들고 있겠네? 잡자 저거 잡자 그로자라서 붓기도 살짝 좀 그런데 그로자라서 붓기도 살짝 좀 그런데 아 네대 맞았는데 아 다섯대 아 다섯대 와 이게? 야 다섯대 맞았는데 안 죽는다고? 진짜 오만하시네 사람 많이 남았다 야 일평집 다 열려있네 저기 일평집 저기있고 여러분 에이터블링 같은데? 하아 일단 제자리가 좋고 좀 늦게 움직이입시다 여기 밑에 집에 안걸립니다 저거기 가는 것도 별로 안좋을거 같은데 이 자리에 한타임 늦게 출발하는게 오히려 좋을거 같아요 뒤에서 라인 오는 애들 좀 닦고 여기 일평집에 있긴 한데 적이 먹으면 차 타이어 날아가거든요 100% 날아가거든요 100% 만일에 내가 뒤에 있는 애들 닦고 간다 해도 분명히 이쪽 언덕 타고 오는 애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애랑 같이 하면 내가 아무리 타이어를 숨기려고 해도 못 숨기거든요 그래서 적이 들어가는 거는 AWM 확실하다 AWM 확실해 머리 터지면 죽어요 죽습니다 자기장아가 오는데 저 일평집 자리 잡았네 뒤에서 오네 왼쪽에가 M2상 어차피 제평집 뛰어야돼요 어차피 제평집 뛰어야돼요 사람 너무 많은데 어 양각 잡이 딱 좋은데 위협을 한厚 줄이고 위협을 한 명 줄이고 위협을 한 명 줄이고 저쪽은 클린 하고 아.. 저기 누워있는데? 자리 바꾸는게 날 듯 이쪽에 너 자리 줬거든 저기 탈리아네 에이 형 형 나한테 그러지마 저 나무 아.. 뒤에도 오는데 아.. 존버 저기 밑에 연막포진 쪽 그리고 저 차 여기 하면 끝 쟤는 절로 붙네 네 개이득인 개이득인 에이터블림이 있는 쪽으로 붙어 주거든요 피가 났어 피가 났어 쟤 잡아 쟤 차 있는 쪽을 잡아 아.. 일단 여기 잡았고 차랑 밑에 한 명 끝 나 저기 가야되거든 제가 AWM이에요 조심해야되 보이죠? 수리탄이 다 써가지고 공격 다 할거리긴 해요 조심해야됨 어? M 이사네 수리탄 좀 못쏘시네요 또 던져? 아 진짜 너무하네 몇 개 있는 거예요? 소리탄 소리탄 없어요 소리탄 없어 한 대도 없는데 갑바가 날아갔네 난 차가 없고 둘 다 빠져야 돼요 둘 다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 연막 하나 있어 너무 좋아요 첫판 깔끔하게 아 치킨 아 그래도 1986 아 0.05% 젠장 아 웃음 아 아 아 웃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